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대선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대대적인 긴축 예고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연일 고전하고 있는 만큼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자본시장에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지 주시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선 효과가 증시에 반등을 이끌 것이라는 낙관론에 대해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 정부와의 허니문 랠리가 최근 정권으로 올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거시경제 이슈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이 투자 심리를 환기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부동산 관련주는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간 공급 방법론이 달라서 구체적인 업종 전망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윤 당선자가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공정 경쟁과 관련해 교육주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당선자는 바이오 특화 지역인 오성, 호창, 대덕, 익산을 잇는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바이오주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 산업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계승한 감원전 정책을 제시했고 윤석열 당선자는 건설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밝힌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와 관련한 K원전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건설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추진해서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기사 회생하게 됐습니다. M&A 시장은 물론 벤처 캐피탈 업계 그리고 대선 이후 IPO를 앞둔 회사들 모두 차기 정권에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촉각을 곧 우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증권거래세 피해지 등을 골자로 한 천만 개인 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자의 의무공개 매수제는 대주주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 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을 위한 대주주 지분 취득에서 더 나아가 매수 의사가 있는 소액 주주주 소유 주식까지 동시에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각 협상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소액 주주들이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M&A 과정은 이전보다 더 깐깐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론된 공약들은 M&A 협상 단계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어서 실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대로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2,600선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가 9만 6,8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만 해도 10만 전자가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는데 행복은 짧았고 그 후의 고통스러운 하락은 계속됐습니다. 천장 3일, 바닥 100일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은 이미 다 날렸다고 말하는 주식 투자자가 수두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급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평가 손실이 확대되는 기회주와의 탄식 중에 있습니다. 개인은 올 들어 삼성전자를 3조 5,200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 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국내 기관 투자자였는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3조 4,700억 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던진 매물을 개인이 순매수한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이 러시아산 원유 수익 금지를 논의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적으로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수 구매를 꺼리는 움직임이 벌써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가스 원유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제재에 대한 사전 대비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서방의 대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가시화하는 현 시점에서 다시 그 내용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수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수의 경제를 크게 의존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에너지는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맞아떨어지는 분야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등과의 에너지 대량 장기 계약이 국제적 수급 불안 속에서도 자국 경제 안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시 증권 도구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어제 이제 우리나라 국내는 대선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유가가 폭락을 했는데 일단 유가가 그동안 물가에 비치는 압력이 컸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만 좀 주목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그 직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목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때 다시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정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젤린스키 대통령과 대통령이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전쟁을 좀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을 독일 언론가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 마무리 국면 또는 상수 개념으로 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관련된 주도에 집중했던 이런 그 자금에 쏠리는 현상들이 좀 완화되면서 기존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다시 이제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보면 여러 리오프닝 주가 있지만 특히 이제 뭐 하이트질로, 하나투어, 호텔실라, 신세계 비제 브리테일 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내수 쪽을 이제 보고 있는 하이트질로를 좀 보고 있고요. 하이트질로 같은 경우는 소주 가격 인상은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가격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도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국양을 두 분 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든 사실은 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선 후에 이제 소비심리가 이제 기존의 대선들을 보면 소비심리 대선 직후에 한 3개월, 7개월 정도는 소비가 굉장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비심리 회복에 뭐 발발쳐서 하이트질로도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한 최근에 조정을 좀 일부 받아서 3만 4천 7백 원을 형상을 하고 있는데 3만 5천 원 이하 정도면 매수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4만 3천 원, 순주가가는 3만 1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 소비심리 회복 기대가 되는 하이트질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